자, 승리! 43점을 함께 준비해주세요! 1, 2, 1, 2, 1! 시원! 당 więcej! tenanganicos call us n sicur! Research on UNSCR 자 우리 머플로 펼쳐주시고 부두취해 주시고 제가 인천하면 파이팅! 인천! 다시 한 번 인천! 파이팅! 됐나요? 이야 좋습니다. 한 번 인천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당첨자 내려놓으셨죠? 여기서 전달식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셰프네에서 우리 스파크 기념촬영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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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부모님 저희 연락주를 주시면 나중에 차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동섭 서해 이사님께서 그리고 곽성련 이사님께서 함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전달해주세요 스파크 전달해주세요 남유대 선수는 지금 안정을 취하고 병원에서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서 엑스레이드 시스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정 취하고 의식 돌아와서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응원해주셔서 우리 남유대 선수는 다음 경기에 또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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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대!